HTML을 통해서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된 이후에 사람들은 곧 여러가지 불만족을 쏟아내게 됩니다 문서의 글꼴을 변경하게 해주세요 문자의 크기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운데 정리를 하고 싶어요 문서에 배경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등등등 웹을 만든 사람들은 웹페이지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갈림길을 서는데요 하나의 길은 쉽지만 한계가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HTML이라는 이미 있는 언어의 디자인과 관련된 새로운 태그를 추가하는 것과 디자인에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쉬운 것일까요? HTML에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태그를 추가하는 것이 더 쉽겠죠 바로 이것이 쉬운 길입니다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사람들은 우선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깨닫고 곧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요 그것이 바로 CSS라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우리 CSS를 살펴보기 전에 쉽지만 한계가 있었던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디자인을 위한 태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태그는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 쓰거든요 바로 폰트라는 이름의 태그입니다 자, 우리 먼저 웹1에서 사용했던 수업의 예제를 가져와 보죠 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웹1에서 HTML만으로 만든 웹페이지입니다 그중에 CSS 페이지를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웹페이지에 있는 저 링크들의 파란색이 여러분의 취향과 정말 맞지 않아서 저것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저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행복하겠죠 한번 행복해져 봅시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이 태그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정보들 제가 선택한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자, 그러면 이것을 빨간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태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font 태그입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저 정보들 앞에다가 font 태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d, 이렇게 물론 여러분은 저랑 에디터가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다가도 이렇게 font라고 적어졌습니다 제가 뭘 바꿨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웹페이지는 검은색 문자만 가능했었는데 바로 이 font 태그가 등장하면서 다른 색깔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걸로도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웹페이지가 많아지고 이 웹이라고 하는 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런 방식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한계를 잘 이해하셔야지만 CSS의 본질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태그는 font 태그와는 다릅니다 또 여기 있는 태그는 역시나 font 태그와는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태그는 여기 있는 웹이라고 하는 정보가 링크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태그는 웹이라고 하는 저 문자가 이 웹페이지에서 제목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예요 바로 저러한 정보를 해석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검색 엔진과 같은 시스템들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 있는 font 태그는 이 웹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빨간색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디자인을 나타낼 뿐입니다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디자인 자체가 정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고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라고 하는 소중한 정보 안에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코드가 섞이면서 웹페이지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형격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짠 코드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게 더 와 닿으실 건데요 여기에 현재 링크가 몇 개가 있나요? 이렇게 a 태그로 되어 있는 부분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기 있는 a 태그가 4개가 아니라 1억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1억 개의 a 태그를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한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색깔을 하루는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은 검은색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날은 들어본 적도 없는 파우더 블루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아마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불행감은 우리가 공부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충분히 절망했다면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놀라운 기술인 CSS를 배웠을 때 우리는 해방된 느낌이 들 거란 말이죠 또 그만큼 CSS라는 것이 귀하게 느껴질 거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현재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CSS를 살펴보면서 CSS라는 기술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획기적인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